안녕하세요 물뿜는하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년도 3회차 소방설비 기계실기 위험 분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기계실기를 할거구요 다음 시간에는 전기실기 위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줄평을 해보자면 기계실기는 상당히 평이하고 쉬웠으며 전기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실기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조절을 좀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번 전기실기 시험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합격력을 조절하려고 전기실기는 좀 어렵게 기계실기는 좀 쉽게 추진한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첫번째 난이도 난이도로 보면은 기계실기는 중하 또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예상 합격률을 살펴보면은 원래 기계실기 같은 경우에는 합격률이 한 15에서 20 뭐 적으면 10 이하 나눈 적도 있는데 이번 시험은 예상 합격률을 과감하게 적었습니다 30에서 35% 많으면은 40% 정도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많죠 자 그리고 세번째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번부터 16번까지 총 16 문제가 출제됐구요 자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1번 1번은 제원설비 전동기 동력개선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점짜리 문제였구요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냐면은 예상 제원구역 직경이 40m 이하인지 또는 초과인지에 따라서 배출량이 결정되는데 이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대신 거실 바닥면적이 850제곱미터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이게 40m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이제 저희가 유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실 바닥면적이 850제곱미터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가로와 세로가 있고 일단은 그리고 이제 직경 이제 대각선이 아마 직경일텐데 우리가 최소값 이 직경의 직경을 최소값으로 구하기 위해서 일단 정사각형을 가정을 하고 일단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정사각형을 그려놓고 정사각형이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이제 대각선 이 대각선을 직경을 하고 최소 직경을 한번 구해보고 최소 직경이 40m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저희가 생각해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거실 바닥면적이 850제곱미터였고 정사각형을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를 우리가 정해서 이 대각선, 직경을 구해보자 그래서 직경을 구한 값이 40m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출량을 결정하게 되는 값이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은 일단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값이 850이에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한 값이 850이기 때문에 루트 850을 하면은 한 변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850을 하면은 29.15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29.15가 가로의 길이도 되고 세로의 길이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래서 루트 29.15의 제곱 더하기 루트 29.15의 제곱을 하면은 루트 1700이 되고 이거를 이제 루트 1700을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41.XS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1.XS는 40초과입니다 이하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40초과일 때 배출량을 이용해서 제한설비 전동기 동력을 계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실 바닥면적 기준으로 40m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결정만 잘했다면 누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배관의 스케줄 수 구하기 문제였고요 4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기출 유형이었고요 자 3번, 세 번째는 소방호스템의 노즐 관련 계산 문제였는데 유속 구하는 문제나 반발력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 구하는 문제는 많이 맞추신 것 같은데 반발력 구하는 문제도 기출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번, 3번은 쉬운 문제였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역시 기출 유형입니다 전형적인 기출 유형이었죠 옥내 소화전 설비의 계산 문제였고 10점짜리였는데 수원, 토출량, 양정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함정도 없었고 평이했습니다 자 5번, 5번은 도시기업 문제였고요 선택 밸브, 편신레지서, 푹 밸브, 라인 프로포셔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다 기출 유형이에요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저 요양노트에 안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왔던 문제예요 자 6번, 6번도 최신 기출 유형입니다 완강기 개수 구하기 문제였고 21년도 기출 유형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7번 7번이 이제 많이들 좀 부분 점수를 조금이라도 받으신 분이 많은 거 같은데 배암, 배관, 보온제, 구비 조건 네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온제를 생각하시면 일반적인 보온제 구비 조건 생각하시면 될 거 같은데 열 전도율이 낮고 습기에 강하고 시공도 용이하고 그다음에 물리적 강도가 세다 이게 네 가지만 쓰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쓰셔도 1, 2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8번 8번도 이제 그동안 저희가 실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유형이었는데 동일 성능의 펌프를 병렬 연결 시 유랑, Q와 양정, H 곡선은 그리는 문제였습니다 5점짜리 였고요 일단은 병렬 연결을 하면은 양정은 변화가 없고 유랑이 두 배가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H가 세로고 Q가, 유랑이 이제 가로인데 일단은 제가 일단은 뭐가 변화가 없다고 그랬죠 양정이 변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유랑이 병렬로 연결하면 두 배가 된다 그래서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양정은 똑같고 유랑만 두 개가 그러니까 유랑만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항 곡선을 그려줘야 됩니다 저항 곡선 이렇게 저항 곡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저항 곡선과 그 다음에 이제 HGU 곡선 이 펌프 성능 곡선의 교점이 있는데 이 교점이 뭐냐면은 이 교점이 바로 운전점입니다 실제로 운전했을 때 운전했을 때 이 점에서의 유랑과 양정이 실제 운전점이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Q 그 다음에 EQ 이거의 유랑이 되는데 일단은 저항 곡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 곡선의 이 점에 따라서 실제 운전했을 때 이 정도의 유랑 이 정도의 양정이 된다 그래서 이 점이 이 QH 곡선과 저항 곡선이 만나는 점을 우린 뭐라 그런다? 운전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9번 저희가 이제 이 8번이랑 그 다음에 1번은 저희가 나중에 문제를 따로 뽑아서 별도로 문제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9번 같은 경우에는 할론 약재량 구하기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상기체의 상태만 좋지 PV는 NRT, M4는 WRT 해가지고 이제 W 질량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10번 10번은 이제 토너먼트 배관 토너먼트 방식 배관하는 데 문제였는데 7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는 이유 쓰는 거 뭐 수격작용 그 다음에 해당 유지가 어렵다 그 다음에 적합된 설비가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소화설비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11번 11번은 더 기출이죠 펌프 성능시험 방법 설명하는 문제 그래서 최절, 그 다음에 전격부하, 최대 부하를 설명하는 문제였습니다 12번 12번은 이제 스프링클러설비 계산 문제였는데 이거는 뭐 판매시설로 기준 개수가 30개 이거만 알면은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3번 13번은 이제 포어 소화설비 계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FRT, 프로트 우프 타입이었고 이거 관련된 기출은 상당히 많았죠 14번 이거는 이제 소화수조 계산 문제였고 저수량과 흡수관수 그 다음에 가, 송수장치, 양수량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이건 뭐 필기, 실기, 단골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15번 15번은 이제 소화기구 계산 문제였는데 능력 단위를 무조건 남겨야 되는 문제였죠 소화기구 관련된 소화기구 계산 문제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에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렵지 않게 마주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3개의 문제 중에 하나가 간이 소화연구 4개쓰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마른 모래, 팽창질서, 팽창질주함 투청용 소화연구 이런 거 쓰면은 맞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었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 분사헤드 제외장소 쓰는 거였는데 이것도 완전 기출이었죠 그래서 총 1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이제 생소했던 게 8번, 7번 근데 7번, 8번도 충분하게 부분 점수 맞출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점 이상 맞기에는 상당히 수월했던 유형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계 실기는 상당히 쉬웠으니까 많은 분들이 합격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그래도 좀 공부량이 부족해서 또 이번 시험, 이번 기계 실기에 좀 안 좋은 결과가 예상되신 분들은 내년도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랑 다시 한번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전기 실기 유형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